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아? 어? 벌써 공과금 내는 날인가? 아니! 설날! 3일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럼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데? 화이트데이잖아! 아~~ 맞다! 에휴… 그럼 그렇지… 일단 재미도 양심도 눈치도 무드도 드럽게 없는 사회부적응자 꼴통새끼한테 기대한 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거야~! 흥! 내가 평소엔 좀 뛸 방에도 할 땐 하는 남자잖아! 근데 이게 뭐야? 초콜릿이 아니라… 화과자잖아! 이거 보기엔 예뻐보여도 먹으면 수분 다 날아가서 쩍쩍 달라붙고 극혐인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15년 전통의 화과자인데… 아! 미안… 근데 15년 전통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게… 알았어 알았어 먹을게! 먹으면 되잖아! 와… 진짜 맛있겠다… 아음… 으악!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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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거 비누잖아! 어? 어? 여기 뒀던 비누 세트가 어디 갔지? 어… 이참배! 위 세척되고 좋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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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